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좀 힘내서 마지막 시간을 또 잘 보내 도록 합시다. 210페이지 제4절 개발행 허가제안 했죠. 이 개발행 허가제안은 한 문제감이니까 별도로 잘 정리를 하시되 거기에서도 포인트는 1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제안에서 1번 개발행 허가제안 대상적 및 제안기관 있죠. 오른쪽 보면 박스가 보이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건데요. 이 박스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중업해 가지고요.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개발행을 하려고 할 때 개발행 허가를 내줬다. 허가 내주면 개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개발행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인접해 있는 어떤 것들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때로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개발행 허가제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묶을 수 있는 장치. 이걸 개발행 허가제안제도라 하는데 이때 개발행 허가제안을 가할 때 누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국토 전체를 채굽히는 국토교통부장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사도 자기들 시도 내에 따라 제안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자기 시권에 있는 땅에 따라 제안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네들이 개발행 허가를 제안하게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제안을 했던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 안 내주겠죠. 그래서 개발행을 못하게 됨으로 말며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도 인간인지라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네들 권한을 행사할 때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다고 제안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행사할 때 그 남용을 억제하고자 개발행 허가를 제안하면 너네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는 기구인 그 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장으로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여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중앙도시객위원회를 하고요. 시 도사 시정서 근무하고 있는 청해 시 도 도시은행 시군 도시은행이 있는데 이건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방도시의 기운회라죠. 그래서 시 도사고 시정서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는 당분간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어요라고 제안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행 허가를 제안할 때에 제안기간이 법에 딱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개발행 허가 못 받게 막을 때는 원칙은 3년 동안 막아라. 너무 오랫동안 막으면 안 된다라고 제안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3년 동안이면 충분히 너네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안하되 그걸 함부로 길게는 안 된다라고 또 우리 법에서 못을 박아 놓고 있죠. 다만 이때 개발행 허가를 제안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 일단 3년 동안 개발행 허가 못 받게 제안하되 아참이면 제안기간을 이래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개발행 허가 그 땅진들이 받아가지 못해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제안기간은 원칙은 3년 동안 일단 못 받게 막아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지네들이 원했던 그 조치를 취하고 바로 허가를 받아가게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바로 5년까지 최장 원칙 3년 원칙 3년 그 다음에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총 5년까지 허가 받아갈 수 없어라고 하고 지네들이 원했던 일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는 3년간만 제안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3년 했다 2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제안할 수 있는가 또 어떠한 사유지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게 막아 놓을 수가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제안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를 제안하게 될 때에 바로 이 국토교통 분야는 국토 전체에 대한 책임자로서 제안할 때 그 시군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신 시장구수 의견을 미리 듣고 중앙도시는 심의하여서 제안을 고시를 하고요. 시도사도 자기 관할적이 넓으니까 개발행 허가를 제안할 때 미리 그 지역의 시장구수 의견을 미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하여서 제안을 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이때 제안하게 될 때는 그 제안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 중 어떤 사유로 제안하는가 사유도 밝혀야 되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지역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제안기간은 몇 년이냐 이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제안하게 되는 개발행 대상이 뭐냐 건공 토토토 물 여섯 가지 다 제안하냐 아니면 뭘 제안하냐 이걸 그 주로 명시해서 제안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면 그 행위는 그 기간 동안 제안했던 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때 이렇게 개발행 허가 못 받아야 된다고 제안고시 해놓고 그 제안했던 목적이 없어졌어. 제안할 이유가 없어졌어. 그럴 때는 해제를 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개발행의 허가 제안인데요. 같이 봅시다. 이제 210회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마지막 봐봐요. 시도사 시장수 그따 밑을 거시고 개발행 허가 제안권자에 대해서는 이런 개발행 허가 제안권자는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바로 대도시군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는 그 말이고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는 시민을 거쳐서 한 차례만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3번부터 5번까지 빡사는 1번 2번 3번 3번 5번 있는데 그중에 3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도시나 지방도시는 시민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 차례만 2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의 제안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동안은 연장을 할 때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냐? 2년. 1회 하나 2년. 그때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시민 거칠 필요 없다. 최초로 제안고시할 때만 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박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개발행이 제안,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별표 5개 이상 채워 놓으시고 개발행 허가 제안 중요하다. 그래, 개발행 허가 제안을 할 때 제안권이 했죠? 누가 제안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제안할 수 있다 그랬죠? 이네들이 제안할 때에 바로 제안할 수 있는 사유지역이 있어요. 제안할 때 어디에다가 제안할 수 있냐? 제안, 사유지역이 있죠? 박스가 중요해요. 박스. 박스 안에 1, 2, 3, 4, 5.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1번과 2번 묶고고 3번, 4번 이렇게 묶어요. 3, 4, 5. 그래, 이 세 가지하고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서 비교해도. 그래, 1번과 2번은요. 제안하게 되는 사유지역으로써 제안기한이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다고 제안할 때 제안기한이 1회 하나요? 3년으로 끝나요. 최장 3년으로 끝나요. 이건 제안기한을 연장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개발행 허가를 제안할 수 있냐? 여기 녹지역이라든가 녹지역 안에 또 계획과 지역 안에 약자로 녹지역, 녹지역 안에 여기가 녹지역이다, 계획과 지역이다. 그 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수목이라고 하죠. 산짐성, 새 이런 것들을 조수류라고 하죠. 조수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농지가 우량농지인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용도지역에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집단적으로. 조수류라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우량농지가 있다. 이거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저 보존 조치 잘해야 되겠죠. 이 보존 조치는 우리가 합니까? 행정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사비들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체에서 이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보존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개발행 허가 받아서 날 쳐버린다. 그러면 이 조치를 취할 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당분간 허가 받아서 없어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할 때 그 제안기간은 최장 3년이면 끝이다. 그 기간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런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보존 조치를 취한다라고 할 때 보존 조치를 취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하다 보는 겁니다. 더 이상 기간 연장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제안기간 연장 못한다. 최장 3년이 끝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만약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했다.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주변에 소중한 그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를 손상시킬 수 있겠죠. 오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지 말고 미리 이런 것들에 보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것도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3년이면 충분하니까 제안기간은 이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1회 1회에 최장 3년 끝, 제안기간 연장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안기간은 최장 1회 3년으로 끝나고 제안기간 연장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쫙쫙해서 딱 봐두시고 그런데 말해서 바로 3번 도시군기본계획을 할 때 도 또는 합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을 할 때 도에 또는 합치해요. 이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역들이에요.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바로 그 도시의 특성을 정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서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졌죠. 이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때에 바로 신도시를 만들 때는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막 기반서도 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사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도록 해서 계획적으로 그 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건설을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반서를 까는 거예요. 기반 도로 같은 거 그거 할 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가게 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래 하나요. 2년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최장 5년까지 허가 못 받아가게 막아놓고 너희들이 원한 그런 일을 해라 라고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개발행 허가 제한기관이 최장 5년에 해당한다. 어떻게 해서 원하냐. 일단 3년 동안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가게 막아놓고 3년 동안. 이래 일단 3년 동안 못 받아가게 막아놓고 아참은 이래 2년을 더 연장해서 합산해 보니까 5년이 되죠. 이렇게 5년 동안 막아놓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단의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지구단의 계획을 신경되면 바로 3년에 지구단을 짜서 지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기반설 같은 거 넣어요. 그럴 때 일단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가게 하되 아참 하면 더 이래. 2년 더 연장해가지고 5년 동안 막아놓고 허가 못 받아가게 막아놓고 지네들이 원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반설 같은 거 쫙 넣고 말이죠. 여기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반시설 부당구역. 기반시설 부당구역도 기반설을 넣어야 할 장소로서 지정하죠. 그래서 이 기반설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행정청에서. 그래서 기반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도 원칙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가게 막아놓고 바로 기반설 쫙 행정청에서 넣을 때 3년 동안 못할 것 같다 하면 이래. 2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 시간 벌고 쫙 넣어라 기반설. 그러나서 5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땅 가지고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하도록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금으로서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 세바구역도 생각하고 지구단의계로 지정된 지구단의계 구역도 딱 생각하고 기반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을 할 때 기 또 넘쳐가지고 도도지기, 도도지기 이렇게 함결해요. 도도지기는 제한기간이 원칙 1회 3년, 1회 2년 연장 가능. 그래서 최장 5년이다 이렇게 싹 써내요. 그래 개발의 허가 제한기간이 최장 5년인 경우는 도도지기가 있다 이렇게 딱 하고 1번과 2번은 최장 3년으로 끝나서 연장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도도지기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2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했죠. 이때 이렇게 제한기간을 2년 연장하게 될 때는 시민은 필요없다. 시민은 필요없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허가 절차가 나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라. 가로 1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중앙도 시내 시민을 걸치고 시도사 시장수면 지방도시내 시민을 걸치라 아까 했고요. 2번.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이면 심의를 하기 전에 그 말이죠. 국토교통부장 중앙도시내 시도사는 시도도시군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수 의견을 들어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4번.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통과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13페이지는 이미 했죠. 그리고 쭉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다 했던 것이고 넘어가서 보면 어디를 하냐. 쭉 넘어가면 229페이지가 나옵니다. 229페이지 보면 4번. 취락지구 방제기가 나오죠. 그 중에 넘어가서 보면 230페이지 박스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집단 취락주고 자연 취락주가 있죠. 이 집단 취락주는 개발장구역 안 했다만 지자한다. 개발장구역 안 했다 지정 시 집단 취락주다. 개의 집. 그리고 2번 자연 취락주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4가지 용도자안의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할 때 그 속에 대신 것이 자연 취락주인데 이런 자연 취락주구인 그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셔서 다시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그란 일반 국가나 줄까 봐요. 국가나 지방자찬체는 주민의 취락주구 주민 후 생활 편입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에 각호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국가 지방자찬체가 어떤 일들을 해 줄 수 있냐. 집단 취락주구권은 게트법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2번을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취락주구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찬체가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가나다라마 읽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출제를 했어요. 한번 가나다라마 이걸 다 써놓고 자연취락주구 안에서 국가 지방자찬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 걸 모두 찾아라. 이걸 다 찾은 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 주느냐. 가본 보니까 자연취락주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주구에 연결되는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 줄 수 있다. 국가 지자체가 돈 들여서. 나번, 자연취락주구인 마을에 국가 지자체에서 돈 들여가지고 어린이노트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 설치해 줄 수 있구나, 공원도 설치해 줄 수 있구나, 녹지공원도 설치해 줄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학교도 만들어줄 수 있고, 마을회관도 설치를 해 줄 수 있구나, 설치된 거 고장나면 정비도 해 줄 수 있구나, 돈 들여서 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또 자연취락주구 마을에서 바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장도 설치를 해 주고, 고장나면 계량도 해 주고나, 고쳐주고, 하수도, 하수처리시설도 설치해 주고, 계량도 해 주구나. 나번, 하천 정비도 해 주구나. 그래야 여름에 물나지가 나지 않도록 하천 물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재해 방지를 위한 그런 하천 정비 같은 시설에 설치도, 계량도 해 주구나. 그 다음에 나번, 자연취락주구인 불확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 신축사업도 해 주구나, 계량사업도 해 주구나, 여기까지가 자연취락주구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찬체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구나,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또 2번, 국가, 지방자찬체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제사업, 방제사업이 뭐냐면은 재해를 예방해 한 사업이에요.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제지구에 그따 줄 거예요. 이 용도주구가 아홉 개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주는 아홉 개가 있었습니다. 뭐 뭐 있었나요? 경고, 방방, 법칙의 특복에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주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여홉 개의 용도주구 중 무슨 지구, 무슨 주구에서는 이렇게 국가, 지자체가 돈 들여서는 지원도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느냐. 바로 취락지구하고 방제지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 좀 봐 주시고요. 제2절 시범도시가 나와 있죠. 시범도시의 지정 그것 다 줄 것이고 시범도시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느냐. 그 페이지 230페이지에서 옆에 써졌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 다 줄 것이요. 그래서 시범도시정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받으시고.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1번 국토교통부장한 이런 거 보시고.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한 이것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정 절차에서 의견 청취가 나와 있죠. 의견 청취 보면 시범도시정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권자인데요.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장관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도 시범도시정을 국토교통부장의 지정권자에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시도사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하려면 미리 설문조사 열람당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그 해당 관계 지자장의 의견도 들어와라.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5. 이 시범도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5번을 좀 보겠는데요. 이 시범도시를 지정을 해놨다. 뭐 지자체에다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 시범도시 사업격을 또 수립합니다. 동그라미 5번. 시범도시가 지정된 그런 지역을 관하하고는 특강시장군수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해가는 계획인 시범도시 사업격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그 수립권자인 그네들. 이 특강 또 특시장군수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격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바로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 그 말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 시범도시 사업격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그때 찍고 싶고 포인트를 잡아요. 시범도시 사업격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중에 주민의 의견을 듣구나 이렇게 봐주십시오. 남은이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2페이지 제3절 청문대상이 나와있죠. 이 청문대상이 자주 시험에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청문대상을 보니까 국토교통장관, 시범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을 당하는 그 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청문을 꼭 해야 한다. 이걸 청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시험공부입니다. 세 가지를 보면 거기다 써놔요. 공부하자 이렇게 청문대상은 세 개다. 이렇게 청문대상은 세 개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령상 청문대상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뭐랬다 넣는 게 시험공부인데요. 세 개를 일단 청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 치소처분이 나와야 돼. 치소. 이게 안 나오면 절대 청문대상이다. 치소가 꼽아야 된다. 치소처분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치소냐. 바로 허인시다. 허인시. 허인시처분이다. 허인시라고 하는 것을 치사하러 온다. 허인시. 허인시. 그래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개발행 허가 치솔 때 허. 실식에 인가할 때 인. 3번의 마지막이 시행자 지정치소일 때 시.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그래 하가 치소. 인가 치소. 시행자 지정치소.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치소처분에 해당한다. 개발행 허가 내주고 나서 그걸 치솔 하러 온다. 그러면 허가 받아갔던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자의 억울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사유가 있는가. 그걸 미리 듣는.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된다. 개발행 허가를 치솔할 때는 청문 실시.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가 실식에 인가를 받아갔다. 그러면 그자가 엄청난 그런 준비를 해서 지금 인가까지 받아왔는데 법을 좀 위반했다 해서 실식에 인가를 치솔해 버리면 그자는 사업시행권 박탈. 사업 중단 못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그래서 실식에 인가를 치솔하는 체결을 할 때도 꼭 청문 실시. 그다음에 행정청이 안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았는데 그 시행자 지정을 치솔한다. 그러면 그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치솔할 때도 청문 실시. 이렇게 암기할 때는 허인시 치솔. 허인시 치솔는 청문 대상이다. 여기는 뭐 도시군기본객 승인치솔 이런 거 없어요. 승인치솔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구역의 지정치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4절 벌칙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한 감옥 속에는 6개의 개별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요. 6개의 개별 법률에는 이런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바로 벌을 가겠다라는 벌칙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 벌칙적이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험권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벌칙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1번 벌칙에서요. 3년 3천짜리 있죠. 3, 3이 있습니다. 3년이야의 칭역 3천만을 범죄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할 때 그래요. 두 가지 규정이 3년 3천짜리입니다. 뭐냐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이반자예요. 허가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반자예요. 변경 허가 받았는데 안 받고 했다. 이반자예요. 그리고 변경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다 이반자입니다. 거짓 부정함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 했다. 다 이반자죠. 이런 개발행 허가권과 관련해서 이반자는 3년 3천만입니다. 그런데 개발행 허가를 부정함으로 받아왔는데 개발행 안 했어. 그러면 이 법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바로 개발행을 한 자리를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시가와 조종 안 해서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했다. 그것도 이반자예요. 그것은 3년 3천. 그래서 두 개만 3년 3천이다. 받으시고. 어느 정도 모셔서 이 기반설 부담기관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바로 연면적 200점을 초과하는 건축으로 신축과 충축을 하려야 할 때는 기반설 설치병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 내기 싫어서 계약서 같은 걸 조작해서 위반을 했어요. 그래야 그 기반설 설치병을 면탈하여서 경감밖에서 위반을 했다. 그때는 바로 위반된 그 건의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경감, 면탈, 할애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을 가할 수 있고 징역은 3년 이하 되겠습니다. 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금치한다. 그건 틀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 할애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벌금이 있죠. 이거하고 3년 3천짜리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금치하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구나. 그래야 1번 보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여 설치해야 할 기반설이 있는데요. 그 기반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했다. 그러면 위반자예요. 그렇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금치합니다. 2번, 공동구가 설치됐다.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다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반자죠. 일단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벌금치합니다. 3번, 지구단위계 결정되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가 딱 고시되면 지구단위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만 건축하고 지구단위에 맞게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도 2년 2천만 원에 벌금치합니다. 4번, 용도지구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걸 위반해서 건축시설을 설치, 건축농도 변경하면 그것도 2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 원에 벌금치한다. 여기까지가 2년 2천만 원짜리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범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순서를 바꿔서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하고 다시 도시갈법,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건축법을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주에 건축법을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